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의 원자로 냉각수 주입 펌프가 아침 한때 작동이 중단됐습니다. 도쿄전력은 배전반 이상으로 전기 공급이 끊기면서 1호기 원자로 연료를 냉각시키는 물을 주입하는 펌프 작동이 정지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 펌프는 다른 계통의 전원 공급으로 작동이 재개됐고 2, 3호기 원자로 냉각 펌프는 다른 배전반을 사용하고 있어서 영향은 없었습니다. 호쿠시마 제1원전은 앞서 지난 7월 6호기 원자로에서 작업원의 조작 실수로 2시간 동안 원자로 냉각이 정지됐습니다. 지난 3월에는 5개 가설 전원 설비에 쥐가 들어가 2호기의 사용 후 연료 수조 냉각 시스템 등이 최대 29시간 동안 정지되는 사고가 났습니다.